내가 믿는 것이 옳다고 맹신하고 무조건 직진만 하는 거. 당신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.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. 아이고. 흔들고 싶어서 야단났네, 야단났어. 내가 움직여서 뭐가 나올지 이제 나도 궁금해지네.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아니고? 아니, 내가 한경이한테 피지했잖아. 그때 너무 간절했지. 자수? 내가 왜? 뭘 잘못했는데? 나하고 약속했잖아. 약속했잖아. 그건 피지 아니야. 정이지.